롸 다 됐다구요? 네 대박 이빨로 땅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이걸 이빨로 어떻게 땁니까? 근데 왜 갑자기 또 거스트라이더 그러지? 일단 아시죠 아 네네 일단 이거 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자상 자상한 남자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진짜 와 양 진짜 많네요 와 진짜 짱이다 와 양 봐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진짜 많네요 와 진짜 양 많다 대박이다 아니 무슨 대식 한 채로 왔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무슨 대식 한 채로 왔어요 와 이거 자 일단 아 근데 자꾸 이거 코에 고개가 걸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흥 하세요? 응 아니 화장실 갔다가 흥 한번 하세요 근데 저 문이 잠겼어요 지금 어디요? 입구 입구? 제가 열어볼게요 어 어떻게 열어지? 이거 한번 하세요 와 이거 양 진짜 많다 아 코딱지 아니고요 이거 약간 치킨이 여기 걸려갖고 제가 잘못 삼켰나 봐요 제가 열어봤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화장실 갖고 오세요 네 네 네 아 아 아 이거 이거 섞어야 될 말이에요 아 아 아 고리프라이더가 진짜 뭐지? 뭐지 자꾸 계속 채팅창에 올라와서 아 뭐하니까? 아니 김치랑 같이 드세요 아 원래 쌈은 안 싸드세요? 쌈은 잘 안 싸먹는데 왜요? 저도 쌈은 잘 안 싸먹고 아 진짜요? 저는 야채를 안 먹어요 야채 진짜 싫어요 진짜 야채를 좋아해요 아 진짜? 그럼 야채만 먹어요 어쩐지 야채가 맛있어 야채가 나 왜 이렇게 빨리 먹지? 네 흠 와 으음 나 근데 이거 맛있네 응 아니 호스터라 아니다 욕박사님 팽커러까지 가면 아 욕박사님 어서오세요 형님 와 우리 박사님 어서오세요 형님 뭔데 뭔데 아니 제 여자친구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이나님입니다 예예 크아 네네 아 저 분 네 그 방송하시는거 봤어요 아 예예 예전에 무슨 계약을 완료하다는거지 아니 아니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bj랑 bj랑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bj랑 bj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디 보고 계시나요 아 예예 어디 보고 계신거에요 bj랑 bj랑은 사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인아님은 이제 여캠이신데 저 여캠만 아니고 먹방리즈인데 아 근데 근데 이제 왜냐면 사귀게 되면은 남성 여러팬분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하실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귀게 되면 다른 분들이라 아 예 아 근데 bj랑은 역시 사귀는거에요 아니 여러분들 첫만남에 무슨 어떻게 이렇게 호감이 가겠습니까 아 한겨루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장거리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거리 연애요 예 아 장거리 연애는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은 딱 보고싶을 때 못보잖아요 제가 인천으로 가요 아 왜 에? 뭐가요 인천으로 오신다고요? 아 예 원래 이사하거든요 아 원래요? 아뇨아뇨 원래 이사하기로 했었어요 다음주에 진짜? 예 오오오 아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인천으로 이사를 가요 아 왜요? 아니 원래 이제 왜냐면 이제 스타리그가 있는데 3개월 동안 아 이제 인천에 이제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뭐 장거리 연애는 아닌거 같고 뭐 단거리 연애 혹시 보스X라이더? 아 진짜 궁금해 뭐지? 유령 유령 라이더? 아 뭐지? 핑클럽 가위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저희 화장실 안 갔다 오실래요? 아 나 갔다올까요? 아니 그거 아까 그거 아 네네네네 화장실 아 적당히 해라 진짜 아 적당히 해라 진짜 아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다 다 블랙 시킨다 진짜 아니 좀 가만히 좀 합시다 좀 여러분들 좀 좋게 좋게 갑시다 여러분들 진짜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계속 뭐 안 씻는다 얘기하고 아까부터 뭐 또 고스터라이더 해명하라 하고 새끼 뭐 발톱 손똥 안 깎는다 하고 아니 이거 채팅창도 채팅창이지만 귓속말 좀 그만하세요 이라님이 그거 뭐야 귓속말 엄청 많이 보더만 에? 귓속말로 봐발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나 귓속말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좀 안 씻는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안 씻었어요 아니 안 씻었죠 안 씻었는데 이제 잘 씻을거에요 여러분들 이제 잘 씻을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농담할 진짜 안그래도 지금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속살까지 다 보여줬... 낮에 그니까 이거 위에요 어 아 진짜 그런지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좀 술이 돼야 될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내가 아니 내가 언제 일주일에 한 번 씻었냐 4일에 한 번 씻었지 아니 이제 잘 씻을거야 이제 진짜로 농담하는게 아니라 이제 잘 씻을게 진짜 아 진짜 하지마라 좀 도와줘라 진짜 아니 그니까 이상한 도와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니까 좀 여러분들 이제 잘 씻을게요 진짜 예 이제 진짜 잘 씻을게요 이제 진짜 잘 씻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도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맨날 이상한 물타기 나오고 있어 진짜로 아 예 아 왜 갑자기 왜 왜 침묵 아니 시청자분들이랑 아 아 문 좀 열어놓을까요 너무 더운데 아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즐거운 소통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이렇게 시무룩하게 계신가요 아니아니아니 네 드시잖아요 아 아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와 진짜 양이 많구나 아 7cm 음? 아 술 다 드셨나요? 아니 조금만 더 드세요 아 네 아 시원하다 아 천천히 드실래요 아니아니 아 왜왜 네 조금만 더 드세요 네네 아 채팅 목욕하려고 그러신데 녹을까요? 아니아니아니아니 네 아니아니 아 뭐지 진짜 궁금하네 네 진짜 궁금하네 응 초롱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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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진짜 아 뭔가 내가 응 흠 3개 감사드립니다 6개 고맙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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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네 네 이제 재방송을 했을 때 네 제가 이게 컴퓨터 세팅이라 이 구글 세팅이 아 오늘 이게 복상하셨죠 네 아 잘 안되있어가지고 방송 진행을 원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그때 조금 기분이 상했었는데 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제가 더 죄송해요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하고 흠 흠 흠 나 말하는 건가요? 흠 흠 흠 흠 흠 흠 아냐아냐아냐아냐 흠 아 성냥 흠 흠 아 예예 어 끄인님 와서세요 어 흠 흠 흠 흠 흠 어 일곱개 모았습니다 근데 그런 근데 원래 상황이 좀 그렇게 되면은 예 원래 마음 먹은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예예예 아 그니까 제가 이게 세팅 자체가 내게 아니라가지고 아 근데 여기 사장님이시지 않아요? 흠 흠 흠 흠 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장인데 네 제가 이 스튜디오는 처음이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건데 예 뭐 아 아 아 근데 오늘 여기 흠도 여기에서 처음 방송해보신거에요? 아니요 이제 자주 방송하는데 예 이제 이 스튜디오는 처음이라가지고 예예예 음 제가 이제 내일 또 비즈니스를 나가야되거든요 내일이요? 예예 항상 바쁘시네요 예예예 아 아 아 아 이런 와 우리 봉준고마호연이 상상치게 정말 감사합니다 와 형님들 진짜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진짜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음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게 있어요 네 진짜 처음에 네네 제가 이제 게스트로 해달라 이렇게 했을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때 막 웃기신거 하고 근데 갑자기 봉준님께서 고.. 게스트 고스트라이더 아니 그게 아니고 뭔진 모르겠지만 고스트라이더가 아니고 게스트 해달라고 하시길래 갑자기 저는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아 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하고 싶었어요 아 그 제가 제가 되게 팬이어가지고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고스트라이더가 네 좀 술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 아직 안되는데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명하면은 이제 물타기 좀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저한테 해명한거에요? 아 뭐 해명? 해명이라고? 일단 고스터라이더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인천으로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사를 가는데 와 우리 와 우리 와 우리 욕박산 형님 와 1111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 오로마미씨 쳐야되는데 와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제가 아까전에 빼빼로 드렸지 않습니까? 룩박산 형님 저 1111개랑 제 빼빼로랑 뭐가 더 좋습니까? 아이 저야 당연히 아 저야 당연히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둘 다 점차다 네 다시 해가지고 제가 그 고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갈려고 아 언제요? 언제죠?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아 주작 아니에요 아 제가 말한건 다 주작이라고 그냥 아니 그냥 얼굴이 웃겨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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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제 트럭에 이제 제 집을 다 싣고 아 부모님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부모님 다 같이? 아니 아니 나를 이제 데리러 준다고 이제 갔는데 어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이제 네 누가 이제 담뱃불을 던졌나봐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차에 이제 담뱃불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불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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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럭이 다 불이 타가지고 제가 그때 방송을 지금 그만뒀습니다 네 어 어 어 아 진짜?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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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아 진짜 뉴스에 나왔어요? 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담뱃불 떤기사람 못 잡죠 미쳤다 그건 과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와 우리 또 인하 정여배기 337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또 엄청난 그런건줄 알고 아까 야동 그런건지 알고 아니 뭐 해명하라고 하실래 근데 되게 슬픈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걸 해명하기 싫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사님이 물어본건데 궁금하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진짜로 되게 슬픈얘기네요 진짜로 농담하는게 아니라 다 탔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궁금한거 있으면 진짜 딱 두가지만 받겠습니다 그럼 콩벌레 7cm 뭐에요? 어 뭐지? 어 7개 아니 얘기 안하고 싶어요 안하셔도 안하셔도 돼요 네 어 어 아 아 아 와 와 와 미칠 와 와 우리 와 우리 정혁형님께서도 777개 우리 폰계명님 7개 감사하구요 와 우리 정혁형님 777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 아... 아니... 아니 진짜... 네 그러니까 왜... 뭐지? 콩벌레가 뭐지? 제가 이제 그... 오늘쯤으로 생겼어 아니 저 무슨 여기 신문방으로 왔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뭔가... 가수같은데? 아... 정말... 아니 이제... 칠이 뭐냐면... 제가 이제... 철구 형님이랑 이제... 아... 네네... 우리 형이랑 이제... 모은탕을 갔는데... 이제... 시즈보드? 아... 뭐... 있습니다... 아... 제가 술이 없어가지고... 살짝만 더 주세요... 네... 조금만... 아... 근데 우리 첫 만남인데... 참... 뭐... 많이 알겠네... 아... 뭐... 이거 참... 아... 일곱 개고 가십니다... 아... 첫 만남인데... 참 많이 알겠네... 진짜... 아... 아... 이게... 이게... 이게 첫 만남... 아... 히토님 어서 오세요... 끝 만남은 아니겠죠? 아... 아... 왜... 아니겠죠? 아... 아니죠... 네... 아... 다음에 진짜... 아... 다음에 아니다... 내가 어차피 인천으로 이사가니까... 네? 아... 아우... 자주... 잠깐만... 네... 아... 술이 없으신데... 제가 한 잔... 오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니... 초롱이 해명하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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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아... 아... 근데... 여기 뒤에 머리가 되게... 기네요? 아... 네... 아... 그... 약간... 그거... 축구 선수 머리 같은데? 어... 예예... 그... 옛날에 축구 선수 머리 같아요... 누구지? 아... 아... 김병지! 맞아 맞아! 꿀키인가? 아이...그거 뭐야... 저 이거... 이거... 꿀키콘가? 아 그거 뭐야 저 이거 이거 이마 할거에요 아 되게 애교 머리 귀여워요 아 진짜요? 아 저 있습니다 이거 다 먹었죠? 네 와 우리 히토 형님 33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히토 형님 333 뭐에요? 와 고맙습니다 와 정말 이거죠 네 속이 안되가지고 어? 아 진짜 무궁물드세요? 무궁물먹으면 죽는데요 아니요 안먹는데 이제 아 저도 예전에 시청자분들이 무궁물먹으라 해가지고 저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먹냐고 아 안먹어요 안먹어요 근데 무궁물 맛있지 않아요? 어? 저 무궁물 되게 맛있던데 어 진짜? 진짜 좋아요 저 사실 옛날에 진짜 50개 쌓아놓고 먹었거든요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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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에이 머 아 nostro 뭔가요 희토 형님이 또 와 우리 히토 형님이 또 삼삼삼개 와 히토짱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니 뭐 아니 근데 뽀뽀를 어떻게 합니다 아 히토님 무슨 뜻입니까 봉준님 말씀하셨을 때 보셨어요 아 맞다 맞다 아 히토 형님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역삼이가 아 그러면 이 솔직히 말해서 볼 뽀뽀는 처음 만날 때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손등에 뽀뽀 좀 아니 죄송 아니 죄송 내 젓가락이 어디갔지? 이거 아니에요? 아 네 이거인가? 아 제가 먹던건데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초롱은 뭐야? 초롱 아 뭐 그렇게 그게 많지? 진짜 아니 그 뭐지? 흠 아 맞아 맞아 그거 있잖아요 그 봉준님 그 티셔츠 있잖아요 아 와쿠티 어 그거 되게 부럽더라구요 되게 이쁘더라구요 한장 드릴까요? 네 아 제가 진짜 한장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러면 드리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전 택배로 보여주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제가 이제 만든거는 제가 직접 보내고 싶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다른 뜻없고 진짜 그것만 이제 전달해드리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이거 근데 뭐지? 옆방 시끄러울 것 같은데 네 와쿠티 근데 몇개 있는거에요? 와쿠티는 이제 한정판이에요 아 진짜? 네 이제 시즌별로 이제 30개씩만 이제 하는데 그거 창렬 아닙니다 그거 하나에 18,000원짜리입니다 음 네 아 저도 에코백을 만들었거든요 에코? 네 에코백 아 왜요? 에코백 응 그냥 이제 그 뭐지? 그냥 막 매는 가방같은거 있거든요 네 에코백이라고 하 친환경 가방 아 이런거 아 예예예예 뭐 알거같아요 예 예예예 그거 예예예 예 말씀하세요 그거 예 음 그거 제가 이제 비제이 비제이 종이가방이잖아요 그거 아 종이가 아니고 광복같은 그냥 이렇게 확 그게 아니고 아 어쨌든 제가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아 네네네네 비제이하기 전에 네 근데 망해가지고 아 와 근데 23살에 사업도 한번 하셨어요? 네 이제 하려고 이제 블로그랑 시작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진짜 진짜 나 진짜 매력이 없으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제이 하면서 이제 팬분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음 와 근데 이제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남았어요 아 아 아니 그래도 망한거라도 진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도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시작하잖아요 망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거는 한 개 얼마정도 왜 팔았습니까? 한 개 3만 이상 아 그러니까 망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망하죠 아 네네네 아 저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저었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의외로 원가가 비싸요 음 아 원가가 비싸서? 네 아 그래도 그렇지 아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나눠줬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 음 음 음 음 아 아 36,000원이에요 28,000원에 팔았다 28,000원? 음 음 이나짱님 2승 58패 뭔지 아세요? 아 저분 그 봉준 5승 28패 항상 오시더라고요 무슨 주지예요? 2승 58 2승 58 2번이 그 58패 하셨던 건데 뭐죠? 아 아니에요 제가 봉준 님을 되게 팬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 왜왜왜왜왜왜? 아 왜 이렇게 되게 비밀이 많이 있어 어? 와아 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게이머 때 프로게이머 했었거든요 스타원 근데 좀 잘 못했어요 네 2승 58패 했습니다 아 근데 손톱이 이렇게 길러시는 아 손톱에 비해서 2승 58패 아 정말 네 제가 좀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2승 58패 했었어요 근데 뭐 근데 뭐 과거인데 뭐 아 정말? 뭐 어떻게 씁니까? 아 히토님께서 공주님 333 이걸 쓰는데 그게 뭐지? 와 정말 와 정말 아니 여러분들 이런 빗속말 좀 하지마 아 우리 와 오늘 진짜 와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오늘 진짜 제가 와 진짜 이나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제 방송으로 할 때 제가 이게 진짜 좀 진짜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진짜 왜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굉장히 미안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하나둘씩 하면 힘내라 힘 힘내라 해줄 수 있나요? 뭐라고요? 시작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거 이거 왜 하는거에요? 아니 337 있죠 아 진짜 아 원래 이렇게 네 아 아 아 어 귀엽대요 응 은근히 네 네 어 봉준아 좀 씻어라 호래비 냄새 난다 어 아니 저 아 어 어 어 와 우리 우리 히토 형님 와 우리 히토 형님 와 우리 히토 형님 와 우리 히토 형님 2015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우리 히토 형님 2015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뭐 원하시는거 있으십니까 형님 아무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진짜로 원하시는거 있으십니까 형님 아 사귀라고요 아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특이 뭐예요 아 진짜 아니 사귀라고 하네요 아 에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2015년 정말 아니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진짜 아 2015년에 사귀라고 하네요 네 아 아 진짜 아 진짜 그런 뜻인가 아 근데 제가 네 진짜 아 아 이게 네 혹시 번호 좀 받을 수 있나요 어 아 이런 갈비찜 아니 사양하신다고 혹시 번호는 어 네닉조연이의 아 우리 회장님께서 닉네임을 자꾸 바꾸시다가 뺏겼나봐요 아 번호 괜찮아요 아 아 아 진짜요 네네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아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왜 공식적으로 이제 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 다운 네 네 아니요 아 이거 맞나요 네네네 안 받을 것 같은데 어 아 아 아니 잠시만 이게 번호가 아 이거 혹시 아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아 아 맞는데요 아니 언니 왜 안올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장을 해야지 아 네 여자친구 아 아 아 아 아 파이키 아시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rine 아 아 막 아 아 지금 안 아니 아니 진짜 채팅창 잃지 말고 그냥 저희끼리 대합시다 아 우리끼리 대여했는데 그냥 제가 몰랐던 사실 자꾸 올라오니까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거는 다 방송 컨셉상 저러는 거예요 아 컨셉이에요? 나도 컨셉이에요 예예 제가 진짜로 방송 컨셉상 저러는 거지 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저 맨날 씻어요 아 진짜요? 예 저 하루에 한 번씩 양식 얘기를 합니다 오우 하루에 한 번씩 양치질 않는다고요? 예 어? 왜요? 아니 쎄번납니다 아니 진짜 네 아ilà 아니 생달川님 정말 네 하여긴 되게 많이 씻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양식을 하루에 한번 이러는 다음 아 저는 진짜 때 되면 해요 아 근데 제가 좀 술이 된 게 좀 여러분 그때 되면 한X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좀 술이 된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술이 이제 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게으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혹시 싸마만 싸드릴게요 네? 싸만하면 싸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어? 아예 싸주세요 싸주세요 내가 싫어하시는 표정이었는데 아뇨아뇨 괜찮아요 아 제 야채를 안 먹어서 죄송한데 아까 야채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 야채 주세요 저 그거 뭐야 쌍추 세 개 싸주세요 아 진짜? 쌍추 세 개 싸드릴게요 왜요? 상추를 아 상추 되게 좋아하시나보다 네 어 홍추 세 개 그러면은 마늘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아 족발 국산 좀 더 좋아해요? 아 뭐 아무거나 네 아 왜 와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 방송에 나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이렇게 쌍을 짓고 싸드릴게요 제가 아 아 아 정말 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왜 뭐요 아무것도 없네요 왜 아 연기 너무 어색한거 아닙니까? 와 와 진짜 잘 드신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몸에 좋아요 왜 맛있지 않 맛있죠? 음 어 왜왜왜 녹집기 왜왜왜왜 음 맛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생마늘에 꽂혀가지고 생마늘에 고기에 먹은стğin 맛이 weights верс 알 아닌가 여러분들 음 음 음 ん 어 왜왜왜왜왜 근데 이거 되게 찍찍거려가지고 제가 이걸로 갈아실려고요 아 이거 콜라 너무 많이 쏟았는데? 드시죠 네 아 진짜 맛있네 근데 쌈이 아 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박 괜찮으시죠? 투 마트 180 마시나요? 조금만 더 줄게요 뭐? 배탈다워요? 뭐가요? 쌈? 뭘요? 쌈 뱉었어요? 제 입으로 들어갔는데요 와 쌈 하나 더 형님 100점 만점 100점 와 고맙습니다 제가 쌈을 하나 더 싸드릴게요 이거 고추 좋아해요? 아 저 야채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고추 있잖아요 아 이거 근데 고추 잘라있는게 맛있는데 고추 좋아해요 왜? 아 네 아 왜요? 아 아니요 아 이거는 야채 많이 안 돼 봤어 아니요 저 야채 좋아한다니까요 그니까 아 저 야채 아 아 네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왜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잘 드신다 아 아 진짜 잘 드신다 봉준아 봉준아 좀 씻어라 호래비 냄새 난다 봉준아 좀 씻어라 호래비 냄새 난다 아 호래비 냄새는 안 나요 여러분들 응 부황이 사건? 아니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건이 많으시지? 근데 봉준님은 진짜 야채 싫어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야채를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응 저는 원래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전 야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야채를 안 좋아하고 응응응 네 한자 아시죠? 네? 한자 아시죠? 일단 짠 음 응 ey 아 네 얼굴이 빨갔나요? 응 나요 우와 근데 오늘 맥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쵸? 소주에 비해가지고 근데 술 되게 취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술 안 취해요 저는 술 안 취해요 소주 사고 안 따른다고? 예? 뭔 소리야?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누가 해명해달라고 그래 깜짝 놀랐네 그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건 진짜 아니에요 우리 형이 그래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우리 형이 누구에요? 있어요 있어요 철구님이요? 예? 아니요 깜짝 놀랐네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먹듯이다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 민망하네요 아유 잘 먹어요 예 저같이 끝까지 잘 먹려도 어때요? 아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와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 화장실 안 갔다 오세요? 저요? 네 화장실? 네 그거 뭐야 화장실 아 네 화장실 그거 뭐지? 네 네 화장실 네 아 이거 로비 아 네 아 아 화장실 안 마련데 왜 가래 자꾸 네? 화장실 안 마련데 왜 가래요? 화장실 안 마련데 왜 왜 가래요? 네? 맞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어디 화 맞췄어요? 네 이거 뭐야? 제가 탄거에요 한잔하시죠 짠 술 안찾으실까? 저요? 저 술 잘 마실 때도 있고 못 마실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지금 어때요? 지금 그냥 괜찮아요 아 와 전 술이 안찾아서 지금 약간 좀 지금 어디 보고 계시나요? 저 펫지 안박어요 눈에 약간 그거 있어요? 눈에 약간 사시 있어요? 네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요 약간 아 아 아 콜라 있었네 몰랐네 화장실 안가세요? 네? 네? 화장실 안가세요? 화장실 안 마려와가지고 아 진짜요? 화장실 안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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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실까봐 아 아 지금 좀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입구컷 아 나 봉준님 취한거 진짜 처음 봤는데 아 뭐가 취해요? 네? 저 안취했는데요? 화장실 안취다 진짜 어이가 없네 짠 와 진짜 나 진짜? 네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술 진짜 잘 마시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저는 진짜 술이 안 취해요 아 그래요? 그런거 같아요 그냥 술 취했을땐 안 취해서 똑같은거 같아요 살짝 아시죠? 네 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아 추천 아까 콜라 쿠퍼했을때 진짜 힘들었지 않나요? 네 아 진짜 사랑합니다 어? 아니아니아니 와 이거 미역국인데 진짜 맛있네요 아 근데 양이 진짜 많다 그쵸 응 아 근데 어 아 근데 공주님 응 그 리액션 진짜 배우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오롱아니씨 밖에 못해가지고 응 와 아 아 아 저기요 김봉준씨요 왜요 왜요? 아 취했어요? 뭘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해요 없는데 뭐 뭐요? 뭘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네 뭐라 생각하니까 뭔 소리에요 아이참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아 정말 아 으악 아아 아 웃겨 아 근데 들 수 있는거 맞죠? 네네네 어 아 다 두셨는데 진짜 어 진짜 어 한 잔 하세요 으하하 아직 술이 없잖아요 아 이 분 진짜 친한거 같네 아! 저 안취했다니깐요? 저 안취했어요 그만 처마셔라고 아 근데 뭔가 조금 좀 재밌는걸 마무리로 하고싶은데 재밌는거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거 하나하고 뭐 병조하죠 그럴까요? 네 아 여러분들 그런거 말고요 왜요? 아니 어? 좋은데?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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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정말 아이아이 이 사람들 정말 오로나미씨?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퓨전 아니 뽀뽀가 많네요 아니 뽀뽀 지금 없어요 아뇨아뇨 뽀뽀가 많은데? 다 뽀뽀해라 뽀뽀해라 아 뽀뽀해라 다 뽀뽀해라 뽀뽀해라 다 뽀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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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준이 싸다 뽀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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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는데 아 뽀뽀해라 그러면 제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진짜 저도 아 진짜 안하고 싶지만 진짜 아예 시청자들이 원하니까 전 진짜 시청자들이 그 원하는 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에다가 뽀뽀하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음 네 아 응 안돼 응 안돼 아 엄청 쌍욕이 쌍욕이 막 오네요 네? 뒷속말로 쌍욕이 아 네 뭔소리에요 아니 다 뽀뽀하라고 하는데 아 아 벽에다 하라고 아 쌈에다 하라고 아 웃겨 아 뭐라구요? 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아 뭐요? 벽에다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벽에다가 뽀뽀한 거 할 수 있나요? 아 벽이랑 뽀뽀하라고요? 네? 응 아니 뭐 네 다음에 가면 아 뭐 다음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같이 방송했는데 어떤가요? 아 진짜 오늘 너무 고맙죠 고맙고 좀 죄송하고 아 제가 죄송하죠 어 아 정말 아 초빵이 막방이라고요? 아 아 그럼 포옹 정도는 아 포옹이요? 네 포옹 아 포옹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까? 네 왜냐면 4시기 때문에 아 어 4시 넘었는데 방종 안 되는데요? 아 계속 있고 싶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가야죠 네 계속 있고 싶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족발퐁 아 네 약간 포옹 아 아 아니 뭐 아 별풍이 막히다니요 아니요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나 술 취했다 아 나 왜 이러지 술 존나 참 없어 아 아 자 그러면은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정말 미흡한 게 많았는데 저희가 아 근데 인하님은 그런 게 없고 제가 여러분들 이게 콩두 사무실이 제가 처음 방송하는 거라가지고 굉장히 미흡했는데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예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옹을 아 아 아 아 아 그거 혹시 제 부탁 들어주세요 아 네네 뭐 어떤 넥타이만 메고 아 그거 뭐지 점검이라고 네 그거 안 한다고 뭐지 아 제가 당연히 데려다 줘야죠 아 네네네 택시착 택시까지 네 네 별 꿈이 안 싸진 아니 아니 뭐 어떤 거 어떤 부탄 거 아까 그 뭐지 넥타이만 메고 네 호응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아니 근데 예예예 아니 아 어 흠 아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아 네네네 아니 뭐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예예예 예예예 예예예 일단은 뭐 일단은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술 많이 취하신 거 같은데 아니아니요 술 안 취했어 네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요 뭐가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지금 아니요 술 안 취했어요 네 아 아 일어서서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저 지금 뭐 일어섰는데 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뭐지? 오늘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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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란 영화 게스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정말. 아 내가 뭐가 싫어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 안 싫어했는데. 그 제가 못 일어나서 그러는데. 마지막. 왜 못 일어나요? 뭐가요? 왜 못 일어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마지막으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